해보겠습니다. 준비! 인사고 타고 대한민국은 맨 마지막에 끝나고 한 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. 괜찮습니다. 자, 한 번만 더 하고 짐소리 참 좋네. 네 번 정도 하려고 했는데 한 번만 더, 안 돌리셔도 돼요. 짐소리 좋아. 제가 돌렸다가 박자 까고 막 괜히 왜 말해서 돌리지 마시고 하는 사람 왜 이렇게 돌릴까만 기억으로 정확하게 정확하게 찾아서 스테이크물만 찾으세요. 소리를, 이쁜 소리를 해주세요. 한 번만 더 하고 맛있어 보겠습니다. 잘하셨어요. 국이 좀 무거워서 죽었었지만 다시 한 번 가겠습니다. 느낌 좋아요. 편안하게 지금 하시는 거 싸우고, 엣지 있게 이렇게 더 엣지 있게 하세요. 확 꺾으세요. 이렇게 꺾어. 어르신은 얼굴을 가리지는 않으세요. 자기야, 엄마. 그래 이거. 불이 멋있게 해야돼. 이렇게 틀어줘야지. 이렇게. 이렇게 자기야. 이렇게. 그러다가 또 옆사람 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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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틀어. 그것도 조심해야 되겠다. 이거 확 찔러. 너 또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. 옛날에 이거 누가 이거. 다시 한 번 가겠습니다. 다시 한 번 가겠습니다. 에이. 이거 뭐 가려고. 다시 한 번 가겠습니다. 이렇게 하세요. 이거 도착해. 이거 언니가 고정해. 이렇게 하세요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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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한민국 대한민국 하나 둘 셋 넷 대한민국 대한민국 시작 마 Nico Ray 오 알겠습니다. persis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